코드에서 다른 내용을 잘들 학습을 하셨나요? 이 코드는 여기 이렇게 이름을 Sprites not go through wires 라고 하는 이름. How to make Sprites not go through wires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검식하셨어. 이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가할 건 뭐냐 하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게 WASD 해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빨간색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배경화면 배경화면 역할을 하고 있는게 뭐예요? while 이잖아요. while. 그죠? while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Sprite는 항상 가운데에 딱 있고 그죠? 우리가 Up, Down, Left, Right 하면은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왔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WASD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한테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어의 구성해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while로 옮기는 방법도 한가지지만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variable를 두 개를 만듭니다. scroll x와 scroll y 해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scroll x 그리고 scroll y를 만듭니다. make variable scroll y. 두 개의 variable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어의 제일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 여기 있네요. 여기 왼클릭터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예요. 뭘 넣어줄냐 하니까 change change,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scroll x 있죠. scroll x by 뭐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서 duplicate 해서 scroll y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go to, 얘는 밑에서 빼놓을게요. 이렇게 모션 들어서 go to 어디있나요? x0, y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scroll x와 scroll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플레이어는 항상 forever, 항상 x0, y0로 가는 겁니다. x0, y0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항상 중심에 있는 거죠. 그죠? 있는데 우리가 scroll x와 scroll y라는 값을 만들어서 variable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뭘 곱해줄 거에요. 뭘 곱해줄냐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scroll x, scroll y가 막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변제. 그죠? 뭘로 바꿔줄냐 하니까 모션에 들어와서 x 포지션, y 포지션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얘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오프레이터 들어가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줄 거에요. 곱하기 이걸 가져오는 거죠? 얘를 하나 더 duplicate 해서 붙여놓고 어머나 빼야겠죠? x 포지션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얘를 여기다가 scroll x 값에 넣어주는 거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 포지션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는 거에요. 그런 다음 얘를 넣어주는 거에요. scroll x와 scroll y는 처음에는 0로 세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위에 시작하자마자 variable 들어가서 scroll x와 y는 각각 0로 처음에는 0에요. scroll x, scroll y는 각기 0. 처음에 시작하면 둘 다 0에요. 0인 상태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에요. 언제 바뀌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움직이면, scroll x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w 누르니까 또 바뀌고 d 하니까 바뀌고 막 wasd를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은 이 scroll 값이 바뀌는게 느껴질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wasd는 이전에는 wasd를 했을 때 여기 있는 플레이어가 움직였잖아요. 플레이어는 안 움직이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x0, y0 값의 중지 멈춰있습니다. 멈춰있는데 scroll x, scroll y라는 값이 우리가 wasd left, right, up, down 키를 누를 때마다 이 값이 변하도록 구성한 거에요. 그렇죠? 이 값을 어디에 쓰느냐니까 그대로 w에 와서 event when clicked 그리고 control에 variable 해서 motion go to죠 go to xy에서 variable scroll x, scroll y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scroll x와 scroll y 값이 막 바뀌고 있죠? 바뀌는 값을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하냐니까 이 녹색, 초록색 y에게 적용을 지켜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멈췄다가 처음 다 0, 0입니다. scroll x도 0고 scroll y도 0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나 w나 s나 d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치 배경화면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진행을 바뀌게 되죠. scrolling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임 같은 것을 우리 할 때 플레이어는 가만히 있고 배경화면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퀴즈를 해 볼게요. 이 효과를 그대로 스테이지에 적용을 해도 될까요? 스테이지가 움직이게 지금은 스프라이트잖아요.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배경화면이 움직이듯이 만들었는데 스테이지를 이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지